안녕이자서야 뒤돌아 인사하네 그래 내가 많이 늦었지 내가 나한테 뭔가 평지를 쓴다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한다거나 내가 나를 돌아보고 싶은 가사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스무살 스무살 이러다가 그냥 제목만 스물에게 이러고 조장돼 있던 건 진짜 오래됐거든 가사를 쓴 거는 별로 안 됐는데 그냥 나답지 약간 내가 쓰는 노래같이 내가 쓰는 노래같이